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산다라 보고 있는 게 이름. 산다라 보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한 번. 이번 패밀리일까요. YG 패밀리. 이번 구미호. 어떤 걸? 새로 입고 있어요. 그냥 2번, 2번. 그렇지. 4번, 4번. 4번. 8번.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강사에게 없는 것? 저한테는ше? 8번 의리! 나한테 없는 거!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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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리! 의리! 아, 광수! 이거 포예보니 아니지? 끝! 끝났어! 끝났어! 진짜 빨리 했지! 진짜 빨리 했지? 테이블 밑에 정답지 같지? 아 테이블 밑에? 아 네가 어려운 곳을 주고 어떻게 해요? 응 맞았어? 맞았어? 빨리 가자 가자 찾았어 우리 엘리멘트 타고 가면 안 돼? 어 느려요 잠깐만 일단 가 가자 가자 오빠 이거 이거 내 끝잖아 악도 미션 악도 미션 악도 미션 연습하는 데가 어디야? 연습하는 데가 어디야? 3층이야 3층 3층은? 야 이럴 때 태양이 있으니까 그냥 아 야 우리는 뭐 태양이 있잖아 이게 뭐야? 또 또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잠깐만 여기 악지 동션 악도 미션 악도 미션 악도 미션 악도 미션 찾으러 가 찾으러 가 악도 미션 악도 미션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지하에 있지 않을까? 지하에 있지 않을까? 야 어디야 여기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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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아니야 빅뱅 학도 미션 여기 있어? 어디 있어 박수가 미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어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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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아요? 아 우리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 다. 아 그래요. 최종 우승자는 압도드 미션! 야 압도드 미션. 우리한테 뭐 줄 거 있죠? 아 우리? 아 우리니까 매력 있어. 그래. 와. 뭐예요 뭐고. 곡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 곡 하나 안에 여러 가지 그 곡 중에서 몇 곡이 있는지 이름이 뭔지.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야 나 스튜디오 진짜 20년 만에 와. YG 녹음실 다 들어와 보네. 어? 어디지? 아 사람 달려. 어 뭐야? 디링 디링. 아니 압도뮤지션.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우리 뭐 해야 되는 미션. 안녕하세요. 어 동생. 아 나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쟤네 늦었어. 빨리 해줘야지 우리. 우리 먼저 왔는데. 얘기를 해주고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저기요. 방음 잘 되네. 야. 여기서 트는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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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죠? 안녕이라고 말하죠. 이송철 형이랑 안녕이라고 말하죠. 누구하고 섞였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다 돼주는 거야? 다 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정한. 너만 더. 그 사람이 한 번만 더. 진짜. 아. 아 그거 있다. 코요테 했잖아. 이게 코요테. 순정인정인지 그 중 중에. 하자.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냈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근데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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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진짜? 어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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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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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형의 모습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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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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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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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그건 물론 하셨지만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긴 하지만 내가 반하겠어 그럼 제가 코러스를 하겠습니다 내려겠어 내가 반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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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실현!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정답이에요! 네! 이 제목을 맞췄잖아요! 이름을 잘... 암무실 아니야? 암무실이 아꼈죠? 암무실이야! 지연아! 갈게!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암무실! 암무실! 지금 이 물을 딴 데 버려놓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 안에서만 해결... 맞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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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설명을 먼저 해주면 안 돼? 설명 좀 해봐! 5리터를... 아! 5리터를 하고 3리터를 3개 해서... 1리터를 3리터를 3리터만 빼요! 그럼 이게 2리터가 남고 버려! 이걸 버려! 버리고... 버리고... 그러면... 2가 남은 걸 여기다 넣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5를 채우고... 내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랬어! 5를 채우고... 잠깐만! 5를 채우고... 1... 2... 맞아! 맞아! 5를 채우고 여기다... 3리터 맞추면 4가 남는 거지! 브라보! 브라보! 이거 왜 밀기만 알아들어? 네! 봐봐요! 여기서 1리터잖아요! 여기서... 4가 남겨! 우와! 우와! 진짜 빨리 왔다 얘네! 고고! 무비 무비! 야 얘네 천재야! 고고고! 고고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고고고! 고고! 너의 천재야! 야 너의 천재야! 아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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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혜루! 수혜루! 대박! 나! 너 펜할래! 아니 무슨 계속 수수께끼를 풀고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그러니까요 막 계속... 아니! 지하 1층이지? 네! 여기다! 맞죠 맞죠? 여기야, 여기. 이거 뭐예요? 고고고! 무메, 무메! 왔네, 에리하고. 보리터에... 보리터에... 야, 너 와있네, 이리로. 일단 만보기를 찾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지?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일단은 음악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시면 그다음에 미션의 정체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아니, 이러고 계시니까 무슨 저, 저희 오디션 보러 온 것 같잖아요. 잠깐만, 만약에 연습생들인 것 같은데. 뭐라고요? 연습생 아니에요? 미선배다. 아, 우리가 지금? 저는 우리 좀 부르고 해요. 미선배. 아, 몰라. 내가 여기 지금 에이스거든요. 경쟁력이 없다, 그럼. 가실까요? 자, 음악. 아, 이게 뭐지, 근데? 뭔지 알고 있어요. 원타스파이입니다! 내가 제일 잘 추는 거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오, 야. 이게 무슨 파터스파이입니다. 똑같이. 와, 똑같이. 자야가 똑같이. 네. 어? 진단해. 아, 진단해. 아, 진단해. 아, 진단해. 민지야 보여줘 한번. 지금 한번 보자. 다 보자. 그렇지, 그렇지. 아, 보자. 그렇지, 그렇지. 민지야, 이거야. 그렇지, 민지야, 이거야. 민지야 이거야. 그렇지 민지야 이거야. 잘한다 이거. 범아 범아 한 번 가져야지. 범아도 가져야지. 렛츠고. 동민호 파티. 성적인데. 맨날 보다니? 그거 해라 그거. 아 이게 뭡니까? 정직하게 앞에 카메라 쪽에 보여주면서 몇인지 자기 숫자를 불러줘. 이게 숫자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닌가 봐. 저 96. 96. 62. 429. 와 이게 말이 안 좋아. 118이요. 118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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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나오는 숫자가 위라는 건 아니죠? 숫자보다 위라는 거지 힌트가. 오늘 연습 10가지 할게요. 아 10개? 엄마 수고했어. 우리 연습 10가지야. 우리 10가지 할게요. 내일 12시까지 뭐야? 호흡이 맞는 친구들하고 춤을 추니까. 너희들 이런 시간 하고 춤을 추고. 춤 호흡이 맞어. 춤 호흡이 맞으니까 지금 춤인 거 아니야. 가자. 오케이. 가만히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해볼게. 아 태양이 진짜 보여줘야 돼요 태양이. 태양이 보여줘. 어? 빨리요. 와. 태양이 월이다. 태양을 보여줘 태양아. 태양이 보여줘 태양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맞추데. 아 참.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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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차량이다. 아. 정국이. 잘한다.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오빠. 양서전님 양서전님. 쉬어 쉬어 쉬어. 야 야. 하비슈 하비슈 하비슈. 그래. 아 진짜. 와 태양이 진짜 잘한다. 아 이거 하나 배웠네 태양이한테. 야 태양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늦게 보는 숫자가 있거든요. 134. 200. 100 됐어요 딱 100. 250.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아 맞어. 우리 예상하는 숫자 맞춰야지. 하비 몇이에요. 이거 봐. 형 맞아 됐어. 우리 그거잖아. 그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돼야지. 뮤직. 아 이거 잘 나와야 돼. 아 이거 잘 나와야 돼.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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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언니! 언니! 언니가 해야돼! 오 맞췄어요 엔딩보즈 미안한데 넌 땅팀에 하겠다 3명만 갖고 데뷔할게요 3명만 갖고 데뷔할게요 네 누구세요? 나! 난 Y주에 들어가게 됐어 여기 에이스야 안 무시해 너네 딴 팀 해야겠어요 저 여기 엄세 들어오지 1년 넘었거든요 나 30년 됐거든? 여기다가 보면서 불러주세요 156 131 나 많이 힘들었어 124 124 157이요 157이요 지금 567 567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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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다운가요? 이게 팀마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찾아가셔야 될 장소가 다를 거예요 찾아가셔야 될 장소가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오케이, 하나, 하나, 하나.. 이친 아파값 담줎이는 스튜디오가 다친, 다친은 갈 데가 없는데 내가 또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네. 내가 제일 잘나가. 한 줄에 가! 한 줄에 가! 태양이 춤이 형!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맞어 호흡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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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오! 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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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아하! 49!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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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달다고 했으니까 몰라 251보다 어휘지 다 달랐어 그러니까 너무 또 내가 자제를 했어 아니 우리가 자제를 해 상관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5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알 수 있. 아 변호사. 그건 내가 볼건데. 뭐 어떡해. 내가 말해 차단된 캠프의. 그거 왜 부양부양로인 것 같은데.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아까 셰도우를 너무 많았잖아. 셰도우 복싱을 너무 하겠어 지금. 자 뭐다. 업이죠. 오케이. 맞지 맞지 갑시다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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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돼 땡 아 진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뒷자리까지 맞춘 뭐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수정 중에 있었어요 아 수정 중에 있었어요 아 수정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정 난 것 같아요 카메라에 보이세요 얘 고정 났네 고정 났어 아 아 옆으로 했나 봐요 제가 근데 이거 말고 저희가 맞춰도 되죠 맞춰야 되잖아요 392보다 아 아쉬워 내가 좀 만들어줘 자 정답 네 해요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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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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